안그래도 요즘 몸이 좀 안좋아서 상태가 안좋은데 또 오늘은 코로나 백신 샷도 맞고 왔어요 뉴욕은 지금 뉴욕에 거주하고 30세 이상이면 백신 샷 맞을 수 있거든요 이게 맞을 때는 아무 느낌 없는데 이게 맞은지 몇시간 지났는데 어깨가 되게 욱싱거리고 별로 기분이 좋진 않네요 아무튼 오늘은 가장 인기도 없고 조회수도 가장 안나오는 밸류에이션 모델링에 대해서 쿠팡을 예시로 한번 해볼건데요 특히 실무에서 쓰이는 모델링은 정말 어디가서 돈 주고도 못 배우는건데 그래도 또 누군가는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쿠팡을 예시로 해볼건데 제가 일단 제목은 월가의 시선 월가 애널리스트가 보는 쿠팡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게 약간 어폐가 있는게 월가의 뷰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보면 골드만이던 모건이던 어디든 지금 보면 이게 다 서울 오피스에 있는 한국 애널리스트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크게 그렇게 다르진 않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게 워스트리트 뷰라기보다는 그냥 외국계 증권사가 보는 쿠팡이라고 보는게 더 맞겠죠 일단 그리고 쿠팡에 관심 없어도 이런 비슷한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런 비슷한 프레임으로 밸류에이션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의 예시들은 아주 간단한 주가 배수로 하는 것도 했었고 그리고 이베타 이베타 머트폴 사용해서 기업가치 계산하고 순부채 차감해서 주주가치를 산정하고 거기에서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그 프레임으로 갔었는데 이번에 쿠팡을 하는 것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기업가치를 계산하는 것 자체를 이번에는 이베타를 쓰지 않고 sales 아니면 gmv라고 이거는 이커머스 관련 용어인데 이거 나중에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gmv, gmv multiple 사용해서 기업가치를 내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 아 지금 몇 대가 지나가는 거야 모든 밸류에이션 8알은 평가 대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이 나가는지 이 수익 모델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그리고 나서 성장에 대한 추정을 하던 operations 이 영업이나 재무적 추정을 하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없이 재무제표를 보면 그건 그냥 숫자만 있는 거지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죠 미래에 아마존이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쿠팡이 속한 이커머스 산업 이커머스 기업들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보자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중요한 개념들이 나올 텐데 일단 이 gmv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gmv it's a gross merchandise value 이게 국내 증권사 리포트 몇 개를 보니까 이거를 거래액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직역하는 것보다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유통 플랫폼에서 거래된 모든 상품이나 이 서비스 가치의 총합인데요 이게 이커머스 기업의 매출이라고 할 때 이 매출과 이 gmv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델링을 할 때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gmv는 이 해당 이커머스 플랫폼에 있는 모든 상품들의 가격 그리고 총 판매량을 곱해서 나온 정말 말 그대로 gross merchandise value인데 이게 기업이 최종적으로 인식하는 수익하고 다르기 때문에 gross revenue라고도 해요 그래서 일단 gmv가 있고 그리고 1p라는 개념이 있어요 it stands for first party 이거는 이 도매 공급자들이 자기들 상품을 마켓플레이스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델인데 일단 이 경우에는 retail price, 소매 price가 이게 주로 100% 매출로 인식이 돼요 가끔 이게 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는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판매가 자체가 매출로 인식이 되는데 이것하고 비교되는 게 3p, third party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 third party sellers들에게 유통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대신에 수수료, commission 아니면 take rat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품의 판매 가격이 아니라 판매된 금액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기업에서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fulfillment 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대표적인 강좌, 아마존이 있죠 우리가 아마존에서 물건 살 때 보면 fulfilled by amazon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이 셀러를 대신해서 재고 처리부터 시작해서 재고, 보관, 수주, 발송 처리, 배송까지 다 전부 대행해 준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게 다 뭔 말인지 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지금 쿠팡의 수익 모델을 보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1P, 이 1P 리테일 비즈니스가 있고요 이게 이제 쿠팡의 유통 모델 여기서 쿠팡이 뭐 로켓 배송 서비스도 해주고 그리고 이 재고 관리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모델이고 그리고 쿠팡 입장에서 순 매출 인식은 이 1P, 이 G&B에서 90%를 매출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좀 더 작은 비중으로 3P 비즈니스, 이게 이제 마켓플레이스 개념인데 이 중에서도 품필먼트, 물류 서비스를 셀러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쿠팡이 인식하는 매출이 이 3P, G&B의 9% 그러면은 쿠팡이 이 3P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이 물건들, 이 상품들, G&B에서 9%를 순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물류 처리 그리고 배송을 쿠팡이 대행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수수료가 더 높죠 이게 한 25%에서 35% 수수료 테이크레이스라고 해요 그리고 좀 비교적 최근 론칭 됐다는 이 쿠팡 이츠, 이 우버 이츠 따라 한 것 같은데 이건 역시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이 G&B에서 20, 25% 테이크레이드 일단 애널리스트마다, 각 아이비마다 밸류에이션 접근 방법이 다 다른데 골드만 같은 경우는 지금 10 years worth of cash flow 가져와서 DCF 했어요. 그리고 2022년 G&B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쿠팡하고 비그 대상이 될 만한 유사 기업들의 평균 G&B 뭐 특보를 봐서 여기서 적정한 배수 선정을 해서 배수 적용을 하고 기업 가치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적정 주가까지 나왔는데 목표 주가야 다 뭐 선차만별이지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볼 때 목표 주가 자체는 딱히 큰 의미는 없고 이게 뭐 매수 매도 의견인지 뭐 중립인지 그리고 의견 조정이 있었는지 그런데 이번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게 Initiation 리포트이기 때문에 일단 이 투자 의견 자체만 봐도 이게 쿠팡은 물론 한국 이커머스 사업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과정을 써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성장 모델이 나왔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골드만 같은 경우는 쿠팡 현재 2020년 기준 G&B가 19 billion dollars 여기에서 2025년까지 125 billion까지 성장을 하고 그리고 얘네는 지금 10년치 모델을 했는데 2030년까지 220 billion dollars G&B에 도달할 거라고 해요 이게 10년치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28% 성장하는 셈이 되고 이거를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체 성장률로 비교를 하자면 향후 10년 동안 13%를 자라는 것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이상 빠르게 쿠팡이 성장할 거라고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JPM 같은 경우는 이들은 한 5년치 프로젝션을 했는데요 2025년까지 72 billion 성장률로 따지면 31% Kager 그리고 이 성장 과정은 국내 이커머스 G&B 점유율 시장 점유율을 쿠팡이 28% 가져간다는 가정 하에서이고요 그리고 비교를 하자면 네이버는 24%까지 갈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1P, 3P 수익 모델 이 스플릿을 보면 1P, 3P, GMV, Mix 지금 현재 쿠팡을 보면 66, 34 이게 약 3분의 2 정도는 1P 비즈니스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3P 모델인데 여기에서 2025년까지 앞으로 5년 후에 58대 42 비율로 거의 6대 4에 가까운 비율로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골드만도 비슷한데 이들은 현재 266, 34, Mix에서 2030년까지 5대 5 비중으로 1P, 3P 비즈니스가 성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비중이 66, 34라고 했는데 이게 GMV 기준이고요 매출 기준으로 보면 1P, 3P 비중은 92 대 7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판매해서 오는 수수료 수익이겠지만 또 다른 기타 부가적인 수익도 있죠 예를 들어서 광고 수익 같은 경우는 이들이 지금 집계를 하는 방식이 총 거래액에서 1.7% 약 2% 정도를 광고 수익으로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를 하자면 경쟁사인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을 3% 정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팡 이츠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분리해서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쿠팡 이츠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시장 점유율 37%까지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 배민보다 쿠팡 이츠가 강남에서는 벌써 점유율이 1위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안 사니까 알 길이 없는데 이건 누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늦게 시작한 것 치고는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 수익성에 대해서 이 가정들을 잠깐 보면 JPM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Gross Margin 25% 그리고 이베타 Margin 6%로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골드만 같은 경우는 지금 Gross Margin 현재 17%에서 2030년까지 27%까지 간다고 하고 있고 이 영업 모델을 보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 Merchandise 상품 마진을 보면은 지금 현재 한 31% 정도가 되는데 이게 2030년까지 33%까지 성장을 한다고 해요 앞으로 10년 안에 이 마진이 이 정도밖에 익스펜션이 안 된다는 거는 31%에서 33% 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COGS 이 비용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배송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비용이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드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이 효율성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3, 4%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영업비용, Operating Expenses를 보면은 여기에 뭐 인건비, 감가상각비 같은 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 OPEX 역시 지금 현재 한 20% 정도가 되는데 17%까지 낮아진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EBITDA Level까지 내려오면은 EBITDA Margin would be 지금 현재 마이너스이지만 2023년부터 브레이크이븐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약 2%, 2030년에는 8%까지 EBITDA Margin이 나올 거라고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쿠팡이 당연히 순손실이고 이게 사실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비즈니스가 돈을 벌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팍팍 드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그리고 이게 순손실까지 갈 필요도 없이 Operating Loss, EBITDA도 다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갈 길이 먼데 그래도 적어도 이 IB들 컨센서스를 보면은 2023년이 이 EBITDA Break-Even Point라는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애초부터 굉장히 고평가됐다는 말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IB들이 다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는 와중에 대부분 다 뉴트럴 중립 의견이고요 지금 주가면 뭐 떡친다 뭐 그런 소리인 것 같은데 유일하게 골드만이 지금 매수 추천 의견인데 이들의 모델한 가정을 보면은 지금도 방금 잠깐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aggressive 해요 이 성장에 있어서 무슨 쿠팡이 정말 이 시장을 dominate 할 것 같은 마냥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가정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도대체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보려고 제가 직접 이 엑셀 모델을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로직의 흐름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시장 규모 마켓 사이징을 어떻게 하느냐 마켓 사이징을 얼마나 오버셉하게 했느냐 아니면 얼마나 현실적이게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추정한 시장 규모에서 쿠팡이 가져가는 이 마켓 쉐어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거를 얼마나 현실적이게 추정을 했는가가 관건이고 그리고 뭐 기타 나머지 수수료 수익 모델이 얼마나 서스티너블 한지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율성을 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여기까지 이 수익 모델에 대해서 이해가 다 됐다면은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쿠팡의 G&B를 어떻게 추정을 하는가를 보면은 한국 e-commerce 시장 규모를 보면은 여기 TAM 나오죠 저번에 카지노 시장 마켓 사이징 할 때도 나왔던 단어예요 Total addressable market 이 시장 규모를 어떻게 했느냐 지금 2020년에서 2025년까지 한국의 온라인 리테일 시장을 추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121 billion 2020년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2021년 올해까지의 성장률이 35% 그 다음에 20% 20% 15% 11%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리테일 시장이 2025년 298 약 $300 billion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유통시장 전체 시장 규모예요 앞으로 5년 후에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또 한국 온라인 식품 시장 마켓 사이징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significant 한 게 일단 식품을 제외한 리테일 시장보다 성장률이 더 높아요 지금 보면은 54%, 23%, 22%, 16%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5 billion 시장이 2025년까지 $47 billion 식품 시장으로 성장을 한다고 해요 한국 마켓 사이징을 할 때 참고로 지금 이 모든 숫자가 GMB 기준으로 보는 거죠 지금 GMB 구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중에서 쿠팡이 가져가는 건 얼마냐 자 일단 쿠팡 리테일 GMB를 보면은 한국 전체 온라인 리테일 시장의 15% 정도의 점유율이에요 지금 현재 올해 20%, 내년에 25%, 29%, 30% 넘어가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성장을 해서 2025년까지 38% 시장 점유율을 달성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쿠팡이 GMB가 나왔고 이거를 세부적으로 아까 말한 1P, 3P 비즈니스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다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쿠팡 전체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이 1P가 차지하는 비중이 66%라고 했었죠 그럼 방금 계산한 GMB에서 이 1P 비즈니스 66%인데 앞으로 5년 후는 56%까지 낮아지고 3P 비즈니스가 성장을 할 거니까 그러면은 전체 GMB에서 그 쉐어만큼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 1P GMB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3P를 따로 계산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매년 연간 성장률을 적용을 해서 이제 커져가는 모델인데 이 성장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를 들어서 2021년 올해까지 작년 대비 13% 성장을 할 거라고 하는데 아까 한국 전체 이커머시장 규모 GMB가 나왔었잖아요 한국 전체 이커머시장이 성장하는 이 성장률 여기서 가정한 이 성장률에서 배수를 적용을 했는데 지금 쿠팡이 시장 전체보다 한 2에서 3배수로 시장보다 2배, 3배 더 빨리 성장을 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한 35% 성장을 했으면 쿠팡은 9배수 적용해서 한 70% 정도 성장을 했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시장 탭이 얼마나 더 빨리 성장을 하는가 이 가정으로 향후 5년치 쿠팡의 3PGMB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팡이 이거는 아까 계산했던 한국 전체 온라인 식품 시장 온라인 식품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전체 시장의 3%밖에 아닌데 앞으로 10%까지 성장하고 15%, 20% 이런 식으로 해서 2025년까지는 25%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1PGMB 나오고 3PGMB 그리고 쿠팡 ETHGMB 이렇게 나와서 이거를 다 롤러업해서 얻은 이 총합이 쿠팡 전체의 GMB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2025년까지 125빌리언 달러가 나와요 이게 성장률로 보면은 5년 5여 개그가 46%, 46% 성장률이 나와요 이 성장 모델 전체를 드라이브 하는 게 이 GMB 수치인데 이 톱 라인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버셉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들은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들의 이 Thought Process를 따라가 보자고요 이 한국 E-Commerce 시장 전체 마켓 사이징은 뭐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건 뭐 그래 그렇다 쳐도 여기에서 쿠팡이 가져가는 점유율이라든지 그리고 시장 대비 쿠팡이 성장하는 속도라든지를 보면은 이게 정말 이게 2배수 3배수가 과연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거의 네이버를 앞서겠다는 건데 5년 안에 이렇게 GMB 계산을 했고 그러면 이제 쿠팡이 인식하는 매출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방금 전 우리가 공부했던 1P, 3P 말하여서 어떻게 매출 인식을 하느냐 알아봤었잖아요 각각 수수료가 달랐는데 1P 같은 경우는 1P Revenue가 전체 GMB의 90%를 매출로 인식을 한다고 했죠 20%가 그냥 세금 떼고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냥 국가가치세 제외하면은 결국에는 GMB 전체를 다 이제 매출로 거의 대부분 인식하는 셈인데 그래서 1P Revenue는 쉬워 이렇게 해서 90%를 적용해주면 되고 그리고 3P Revenue는 여기서는 좀 자세히 해줘야 되는데 일단 셀러들한테 받는 수수료 수익이 있죠 이 기본 수수료는 이 테크레이스는 아까 9%라고 했었는데 이 9%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변함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9%를 계속 가정을 해주고 이 3P GMB에서 9%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가져간다고 가정을 해주면은 이 숫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쿠팡 잇츠는 지금 수수료가 한 25% 정도인데 이게 그래도 이제 금요일 경제가 좀 이루어지면서 수수료가 좀 낮아진다고 치고 2025년까지 약 한 20% 테크레이스로 낮아진다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수수료 수익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기타 수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광고 수익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한 1.7% 그리고 이 비중은 변함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앞으로 5년 치를 동일하게 프로젝트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멤버십 수익이라는 게 있죠 아 멤버십 이게 보니까 월 멤버십이 2,900원이더라고요 월 2,900원 그리고 12개월치 해서 이제 1년치 멤버십 비용을 계산을 해주고 그러면은 쿠팡이 얻는 이 멤버십 수익이 전체는 얼마가 되나 지금 보면 쿠팡 전체 유저 수가 있죠 It's called active users인데 number of active users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5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유로 멤버십 하고 있는 회원 수가 약 500만 명 그럼 여기서 이 침투율 기준으로 보면은 쿠팡을 사용하는 총 유저 수 중에서 지금은 32% 수준이지만 앞으로 뭐 40% 뭐 50% 이상까지 멤버십 전환이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멤버십 비용 자체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2,900원 그대로 근데 신쿠팡 전체 유저 수 그리고 멤버십 회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보니까 이게 2025년까지만 봐도 페네트리션 이 침투율이 60%야 쿠팡을 사용하는 전체 유저들 중에서 60%가 멤버가 될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것도 나는 한국에 있지 않고 쿠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쿠팡을 한번 사용하면 이게 얼마나 노용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 아마존 프라임도 이 정도 페네트리션 레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어쨌든 굉장히 싸고 이게 뭐 로켓 배송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비용이라면 꼭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제 매출 원가, COGS 를 보면은 이것도 매출 원가라고 하지만 두 가지 타입 비용이 있죠 하나는 이 상품 자체의 COST 말 그대로 매출 원가, PRODUCT COST 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배달 비용도 일부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용을 앞으로 5년치를 추정을 해주고 이거는 이제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 70%, 75%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Delivery cost, 배달비 같은 경우는 14, 15%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로 그래서 이제 Gross Profit, Gross Margin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적어도 200달까지 계산을 할 건데 정말 2023년까지 200달 브레이키븐이 될 것인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Gross Profit에서 이제 SG&A 비용을 빼줘야 되죠 판관비 비용을 빼주면은 그러면은 Operating Income이 나오는데 여기 판관비 SG&A 포함이 된 비용이 또 뭐가 있냐 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마케팅 비용 그리고 기타 Operating Expenses 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Operating Expenses, 쿠팡의 영업비라고 하는 게 뭐가 포함이 되는가 라고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행해주는 이 서비스에 대한 이제 커미션도 있고 그리고 Fulfillment, 아까 말했던 물류 대행해주는 그런 관련 서비스에 대한 Expenses 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물류 관련해서 물류센터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관련 부동산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있고 그런 뭐 Operating Leases, Depreciation Cost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Stock Based Compensation 이건 나중에 다시 볼 텐데 아무튼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 Cost Item 이고요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Revenue에서 매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 를 보고 그 기준으로 추정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마케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구한 이 Cross Margin에서 SG&A Expenses 다 빼주고 이제 Operating Income이 나오죠 이 Operating Income 라인을 보면은 다 지금 마이너스죠 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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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2025년에 가서야 겨우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아무튼 영업마지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지금 이베다를 보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이 숫자에서 이베다를 가려면은 그동안 우리가 회계적으로는 차감을 해줬던 이 Non Cash Expenses 이 비현금 비용이라고 하나? 뭐 현금이 아닌 회계적으로 이제 비용 처리가 된 부분을 다시 더해줘야죠 이베다를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까 구한 이 Operating Income에서 There are some adjustments here because the EBIT and then you add back the DNA Any Stock Based Comp 이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경영지인 임직원들에게 주는 Stock Option 이 비용까지 다 더해주면은 이제 이베다를 나오죠 이베다를 나왔는데 제가 지금 리포트 상에서 이 애널리스트가 쓴 가정들을 한번 제 모델에 한번 넣어본 거기 때문에 숫자가 살짝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2022년도에 이베다라 플러스가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5년치 Cash Flow Projection을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이건 정말 최대한 간단하게 빠르게 주어진 정보를 사용해서 이 정도까지가 됐는데 왜냐면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마켓 사이즈로 내가 직접 해야 되고 내가 직접 리서치를 해서 제대로 된 시장 규모도 계산을 하고 해야 되지만 이거는 뭐 제대로 보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그럴 시간도 없었으니까 일단 이 애널리스트들이 한 마켓 사이즈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해서 5년치 GMB, 5년치 Revenue 그리고 Operating Income, 이베달까지가 나왔어요 골드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5년치가 아니라 10년치 프로젝션을 했고요 아예 Free Cash Flow 수준까지 가서 Free Cash Flow Projection을 2030년까지 Free Cash Flow Projection을 해서 이 10년치 현금 흐름에 대한 Discounted Cash Flow를 해서 Valuation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DCF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특히 이렇게 성장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갈리는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10년치 Cash Flow를 본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스킵하기로 하고 사실 여기서부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 일단 여기까지 성장 모델이 적정한가에 대한 이 컷 체크를 하는 거랑 그리고 가장 이 Comparable Companies 제대로 된 비교 대상군을 빌드해서 이들의 컴퓨스를 보고 적정 기업가치 배수를 적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면은 사실 2025년까지 갈 필요도 없죠 당장 한 Forward 1-2 Years 2022년까지의 수정치를 보고 여기에서 Multiple 적용을 하면 되는데 2025년까지 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2022년이고 언제고 간에 지금 쿠팡 Valuation의 기본이 되는 수치들을 적용을 하는데 적어도 한 5년까지의 성장 모델이 말이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다시 리뷰를 해보자면은 지금 보세요 이 모델에 따르면은 쿠팡의 G&B는 5년 안에 46% 성장을 할 거고요 그것도 그냥 40%가 아니야 Annualize 된 게 46%예요 19 billion에서 125 billion 간다니까 지금 단순 계산을 하면은 몇 배가 성장을 하는 거야 한 6배, 7배 이상 커진다는 건데 이거 G&B만 보면은 그렇고 그런데 지금 매출만 봐도 2025년까지 Cater annualize 41% 성장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E-Commerce 침투율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수수료 수익 이 Take Rate 이게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Debate도 있고 그리고 각 세부 사업 부분별 성장률이나 Penetration Rate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고요 왜냐면은 아까 계산해 봤듯이 지금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이 비용을 컴프레스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원래 유통업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Margin Pressure가 심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Top Line Growth 이 성장률이 모든 걸 좌우하게 되는데 성장, 성장률과 점유율 이게 정말 Make it or Break it 이지만 이런 건 사실 뭐 누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나는 이 성장률 너무 높다 이 점유율 이 Penetration Rate 다 너무 높다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 성장률을 한번 조금씩 바꿔 보세요 자 아무튼 이제 Valuation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했듯이 DCF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GMB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보면은 그나마 현실적으로 추정 가능 범위라고 생각되는 2022년 기준으로 쿠팡의 GMB를 보면은 이 성장 모델을 감안했을 때 Roughly 53 billion dollars 여기에서 GMB Multiple를 구해야 되죠 매출배수 Revenue Multiple이 아니에요 이거 GMB Multiple이에요 이거를 적정 Multiple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제 Comps를 봐야죠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 쿠팡이 따라가고자 하는 아마존, 알리바바, JD.com, eBay, DoorDash도 있고 Mercato, 네이버도 있고 여러개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표를 보면은 지금 시청 그리고 기업가치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기업가치 대 GMB Multiple이에요 EV to GMB Multiple 사실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은 그냥 기업가치만 가져가면 되는게 아니라 사실 이 기업들이 사업 모델을 보면은 전부 다 쿠팡처럼 100% 이커머스를 하는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뭐 아마존만 보더라도 보면은 전체 사업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66%에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밖에 안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들이 영위하는 사업 중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업가치에서 반영을 해줘서 딱 이커머스 부분만 떼내서 그 부분의 기업가치를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 비중을 적용을 해줘서 일단 이 숫자들을 킵해두고 그리고 이 기업들에 GMB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Street Consensus를 쓸 건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이 기업들에 2021년 그리고 2022년 GMB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GMB가 있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EV to GMB Multiple 그런데 그냥 EV가 아니라 E-commerce EV 여기에 있는 E-column 숫자랑 2022년 기준으로 보고 싶으니까 이 숫자를 나눠줘서 지금 EV to GMB Multiple 지금 이 숫자들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을 넘어가는 그리고 심지어 2에 가까운 배수는 아마존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뭐 0.3, 0.5, 0.8, 커바트 2.9 막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Simple Average 평균만 보면은 0.7.7x가 있는데 이거를 적용을 하느냐 그거는 아니죠 쿠팡이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고 이런 경우에는 이 Simple Average 그냥 평균 Multiple를 가져가다 쓰는 게 아니라 이들의 각각의 GMB 성장률 그리고 뭐 매출 성장률을 봐도 되고 한 2year K-girl만 보면은 지금 이 정도 성장률이 나오는데 이게 딱 봐도 아까 우리가 계산한 쿠팡의 성장률보다 훨씬 낫잖아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말이 훨씬 낫다는 거지 이들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높은 건데 지금 30%, 39% 지금 평균 한 40%가 성장을 한다는 건데 이것도 엄청난 기대 성장률이지만 그런데 쿠팡은 그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한다고 다들 뭐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들의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쿠팡의 성장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평균 Multiple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고 뭐 비슷한 수준의 프리미엄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성장률을 감안한 프리미엄을 적용을 하면은 약 두 배수가 맞다 그래서 이 2x Multiple 적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한 2022년 쿠팡 GMB에서 2x Multiple 그러면은 기업가치가 나오죠 기업가치가 있고 and then we'll take their net cash 원래 넷댓 차감해줘야 되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2021년, 2년까지도 다 지금 순 부채가 아니라 순 현금 포지션이기 때문에 현금이 더 많아서 부채보다 이걸 더해주고 그래서 주주가치가 나오죠 implied equity value of 109 billion dollars 여기서 총 발행 주식 수를 나눠주면은 이렇게 implied share price 우리가 지금 이 성장 모델을 사용해서 추정한 적정 주가가 나왔어요 약 61불이 되네요 그런데 이 61달러는 너무 높아 왜냐면은 아까 어두차 말해왔듯이 우리가 쓴 이 성장 과정들이 너무 aggressive 해 이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델을 내가 생각하는 쿠팡의 성장과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 성장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수치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쿠팡 GMB가 이거에 한 3분의 2 정도 수준 밖에 안 나올 것 같고 이 전체적인 이 5년 케이가 한 글쎄요 한 다 30%대가 더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성장 모델을 드라이브하는 이 가정들이 있죠 이런 숫자들을 제가 이 엑셀 모델에는 다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모델로 공부를 할 때 이 파란색 수치들만 자기 생각대로 가정을 바꿔서 보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주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저것 한번 바꿔 보시고요 이 JP Morgan Analyst가 추정한 GMB를 사용을 하면은 똑같이 2배수를 적용을 해도 이 GMB Multiple 2배수를 적용을 해도 적정 주가가 한 47불이 나와요 47불이면 Maybe this makes more sense 나는 이것도 높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무튼 쉽고 최대한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엑셀은 제가 멤버 자료실에 올려둘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밸류에이션 모델링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를 가져가서 뜯어보면서 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 성장 모델을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어서 이대로 계산을 해보면 돼요 이런 것도 처음 볼 때만 어렵고 복잡하지 이거 뭐 한 천 개 정도만 만들어 보면은 이제 눈 감고도 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뭐 현직 증권사 분들이나 뭐 IB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이런 밸류에이션 모델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면 이런 거는 정말 남이 한 모델을 백날 봐도 아무 의미 없고 이게 막상 남이 하는 거 볼 때는 아니면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엑셀 모델을 볼 때는 아 이거 뭐 쉬운데 할 수 있겠는데 하다가도 막상 자기가 처음부터 아예 백지에서 시작하려고 보면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제가 간단히나 만들어 놓은 이 엑셀 모델을 그냥 가서 보지 말고 다 지워요 이걸 다 지워서 그냥 make a blank sheet 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 봐 백지 상태에서 정말 from the scratch 혼자 다시 이거를 다 재구성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정말 모델을 진짜 이해한 거야 이걸 혼자 recreate 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쿠팡에 관심이 없더라도 웬만한 이커머스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니까 뭐 다른 자기가 관심 있는 기업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보는 그런 연습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이런 게 뭐 저는 재밌는데 전혀 재미없을 수 있으니 정말 재미없을 수 있는 이 콘텐츠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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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